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취득세 세율부터 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한번 보죠.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취득세 세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표준 세율이 1,000분의 28이래요. 자 표준 세율 문제가 나왔다. 취득세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해라?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그렇죠 취득이죠. 그래서 무슨 취득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무슨 취득이에요? 상속입니다. 상속이면 땡 잡았다 그랬죠? 자 3,8로 적고 그 다음에 물건 보니까 농지네요. 싸게 가야죠? 그러면 3이 붙어야 되니까 8이 나오면 안 되죠. 23이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100분의 200을 뭐 한대요? 합한대요. 자 200을 합한다 그랬으니까 몇 배? 3배 중과세 짜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배 중과세가 되는 경우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몇 배? 3배. 과밀 억제 권역 나오면 무조건 3배. 두 번째는 사치성 재산이 나오면 5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이 나왔을 때는 3배짜리가 있고 5배짜리가 있죠? 그때 주택 문제가 나온다. 자 봤더니 지금 쭉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주택 문제네요. 그러면 주택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법인자나 무상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법인이나 무상이 나오면 무조건 몇 배 중과세니까? 5배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어쩌고 저쩌고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몇 배 중과세? 5배입니다. 자 근데 쭉 살펴보니까 법인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무상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법인이라는 말도 없고 무상이라는 말도 없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그려서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 이상. 그것도 조종대상 지역이냐 아니면 비조종대상 지역이냐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종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몇 주택부터? 2주택부터입니다. 2주택부터 3배, 5배, 5배. 비조종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3배, 5배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몇 주택자다라? 2주택자다라. 자 그러면 일단 2주택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쭉 봤더니 무슨 지역에 있더라? 그렇네요. 조종대상 지역에 있네요. 그러면 몇 배? 3배. 3배짜리니까 200을 합한. 맞는 이야기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주택에 대한 중과 문제는 우리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 개념은 좀 알고는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분의 몇을 합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다. 합한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문제? 중과세 문제더라. 항상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늘 나오는 문제죠?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는 50%가 돼야죠? 두 번째는요. 표준세율이 해야 돼요. 가감조정이 가능한 세율은 표준세율만 가능한 거고 그때 가감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몇 프로만 가능하다? 50%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기준세율을 적용을 하래요. 자 기준세율.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기준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 말은 취득은 맞는데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 그렇죠?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분할이 나와 있네요. 자 분할은 취득이다 아니다. 그렇죠. 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조건 취득이죠? 두 번째 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로 가야죠. 표준세율. 기준세율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세율 문제가 나왔으니까 뒤에 가서 단소조항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만약에 과세 여부를 물어봤으면 뒤에 가서 단소조항을 볼 필요는 없어요. 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분할로 인한 취득은 무조건 과세죠? 왜냐하면 분할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취득세는 내야 돼요. 다만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니까? 세율. 세율 문제니까 뒤에 가서 본인 지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죠.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결국에는 뭔만 가져왔다? 그렇죠? 본인 지분만 가져왔다. 본인 지분만. 그러면 새로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다 적용하지 말고 무슨 세율을 빼줘라? 기준세율을 뺀 만큼만 내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100분의 500을 뭐 한대요? 합한대요. 자, 합한 이렇게 문장이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 중과세 문제. 중과세 문제에서는 3배짜리 아니면 5배짜리밖에 없다 그랬죠? 그때 5배짜리가 되려면 500이 아니라 400이 돼야죠. 일단 무조건 틀린 거죠. 500짜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무슨 단어가 나왔으니까? 합한.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이면 사채성 재산이니까 5배 중과세죠? 5배 중과세니까 얼마를? 400을 뭐한? 합한.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항상 중과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단어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배다. 100분의 200이다. 100분의 400이다. 그러니까 200 나오니까 2배, 400 나오니까 4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분의 200으로 한다 그러셔도 안 되니까. 100분의 200을 뭐한? 합한 이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꼭 기억을 좀 해 주시라고요. 시험 접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대표 유혹 문제인데. 우리 취득세 세율 부분 다시 한 번 정의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지방세는 다 똑같습니다. 원칙이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고 표준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굉장히 비싸게 과세하는 세율이 있더라. 그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중과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딱 두 종류로 구성돼 있어요. 다만 취득세만 특례가 있죠.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라는 특례가 들어가는 거죠. 기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표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그 표준세율에서 뭘 뺀 세율? 기준세율을 뺀 세율. 세 번째는 기준세율. 네 번째는 중과세율. 그래서 기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세율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세서만.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문제. 이해하셨죠? 그때 중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표준세율입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타이틀이 두 개인 거예요. 중과세냐 표준세율이냐. 그때 대부분은 다 무슨 세율로 가는데? 표준세율로 가는데 예외적으로 중과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바꿔서 말하면 중과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다만 취득세서만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표준세율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인데 취득세는요? 전부 비례세로만 돼 있어요. 누진구조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그 비례세가 비율로 표시를 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죠? 그런데 취득세는요? 전부 정률세 구조로 돼 있죠. 정액세 구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2.3%짜리가 있고 2.8%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죠. 이 5개가 표준세율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상일 때는 몇 프로? 4% 단 농지면 3%가 되는 거죠? 상속일 때는 38광땡에서 2.3, 2.8 증연은 8.15 광복에서 2.8, 3.5 분할하고 원시는 38선에서 2.3, 2.8 단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가에 겠다가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얼마를 뺀 세율 3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최소가 1%고 최대가 3%죠. 그때 최소 기준금액이 6억 최대 기준금액이 9억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보다 낮으면 무조건 1% 9억 원보다 높으면 무조건 3% 그 사이는 무조건 이 계산식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기준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2%입니다. 기준세율은 2%짜리죠? 그래서 우리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과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미력재권역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3배 100분의 200을 합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사채성 재산 골프장 단위는 오손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몇 배? 5배 5배니까 400을 뭐한 합한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다음에 주택규정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3배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5배짜리도 있고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이 정도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에서는 숫자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표준세율 문제예요. 숫자 문제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글자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최근에 30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어요. 29회 때까지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표준세율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표준세율에 대해서 우리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8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취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과 정렬세다. 누진세 구조 없죠? 정렬세까지는 맞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 두 개 50% 표준세율 세 번째 자 둘 이상의 세율이라고 딱 단서가 붙어요. 그럼 무조건 무슨 세율 높은 세율로 가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물을 적용을 할 때는 공유물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는 그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세율을 적용을 해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유물이다. 그러면 공유물건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 지분별로 쪼개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시험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5번 보시면 세율을 적용하래요. 뭘로 원시취득으로 봐서 그것도 어디만 증가된 부분만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입니다. 뭐예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증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대요. 증축이죠? 자 면적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증축이다. 증축.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전부 과세한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한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한다. 두 번째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이면 보존등기 아니면 변경등기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다. 무슨 등기? 변경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세율? 표준세율입니다. 문제는 표준세율이 다섯 개밖에 없어요. 유상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분할 원시 이 안에가 변경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변경등기 할 때는 뭘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변경등기 할 때는 그냥 뭘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보고 보고 뭘 적용하시라고요? 세율을 적용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원시 취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시 취득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뭘로 봐라. 원시 취득으로 간주해라. 뭘 적용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 왜냐하면 변경에 대한 세율이 없으니까 아셨어요?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 우리 표준 세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표준 세율은 딱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눈다. 유상이냐 상속이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이냐 분할이냐 원시냐 그때 유상취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주택일 때는요 취득가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3을 뺀 세율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 몇 프로? 3 프로 최소 몇 프로? 1 프로라 그랬죠. 그래서 3 프로가 적용되는 구간은 얼마? 9억 넘어서부터 그 다음에 1 프로가 적용되는 경우는 6억 아래로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산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랬을 때 9억이나 6억을 넣어봐라 이 취득가액에다가 그랬을 때 9억이나 6억을 넣었을 때 3이나 1이 안 떨어지면 이 계산식이 틀린 문장 만약에 정확히 떨어지면 계산식이 맞는 문장 그러니까 외워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 숫자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 숫자들이 이게 2분의 3이 주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해당 숫자를 넣었을 때 6을 넣었을 때 1이 안 나오거나 9를 넣었을 때 3이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게 농지면은 몇 프로예요? 유상일 때 농지면 3%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예요. 그 다음에 상속은 38광땡이라고 해서 농지면은 2.3 나머지는 2.8 상속이 아닌 나머지 무상은 비영리냐 아니냐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비영리일 때는 2.8 비영리가 아니면 3.5 8.15 광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분할은 2.3 원시는 2.8 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들께서 늘 주의하셔야 될 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라?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이거부터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취득이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볼 건지 물건을 볼 건지 사람을 볼 건지를 따져라. 되도록이면 물건을 보는 게 맞지만 상속을 제외한 무상인 경우에는 누구냐를 보라고요. 물건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원시는 물건 등을 본다 안 본다?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하나로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ue crime xy